많은 분들이 기다린 고스트 나인입니다. 먼저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각자 개인 포토타임 후에 전체 단체 포토타임으로 진행을 할게요. 먼저 고스트 나인의 리더입니다. 손준형입니다. 중앙에 자리해 주시고요. 정면 한번 봐주세요.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왼쪽 한번 봐주십시오. 고스트 나인의 리더 손준형입니다.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 하트 부탁드립니다. 리더 손준형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성장의 아이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진우입니다. 자, 중앙 정면 봐주시고요. 자,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 네, 아 귀엽습니다. 굉장히 많이 성장했죠. 틴틴할 때보다. 자, 왼쪽 한번 봐주세요. 자, 중앙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태국에서 온 친구입니다. 자, 이름만큼이나 멋진 프린스 등장합니다. 중앙 봐주세요. 정면 봐주세요. 자, 하트 부탁드립니다. 하트. 자, 왼쪽 한번 봐주세요. 왼쪽. 자,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 자, 중앙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위쪽도 한번 봐주세요. 저 위에 위쪽도 한번 봐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얼굴이 작아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는 분인데요. 고스트나인의 이강성입니다. 자, 중앙 한번 봐주세요. 자,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자, 중앙에 위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멋있는 포즈 하나. 안무 중에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듀싱 능력을 갖춘 황동준입니다. 굉장히 다자다능한 친구예요. 중앙에 한번 봐주시고요. 자, 황동준입니다. 센터 한번 봐주세요. 자, 왼쪽 한번 봐주세요. 자,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 자, 정면 보고 하트 부탁드립니다. 위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선으로 한번 봐주세요. 저쪽 왼쪽에도 사선 한번 봐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반전 매력을 보여줄 최준성입니다. 헤어컬러 굉장히 강렬하죠? 중앙 한번 봐주세요. 최준성입니다. 네. 자,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사선 위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 자, 중앙 한번 봐주시고요. 네. 하트 부탁드립니다. 하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 팬분들의 또 마음에 돌을 던진다는 마음을 훔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신입니다. 자, 중앙 한번 봐주세요. 자, 왼쪽 사선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오른쪽 사선 한번 봐주시고요. 자, 중앙 한번 예, 위쪽 한번 봐주시고요. 하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틴틴 활동 때부터 많은 분들이 그의 성장을 또 지켜봐 왔는데요. 이우진입니다. 그때보다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중앙 봐주시고요. 네, 이우진. 센터 한번 봐주시고요. 왼쪽 사선도 한번 봐주시고요. 왼쪽 사선도 한번 봐주시고 오른쪽도 예,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자, 중앙 한번 더 봐주시고요. 네, 위쪽도 한번 봐주세요. 하트 부탁드립니다. 자,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멤버입니다. 아기 같은 얼굴에 키가 굉장히 커서 또 많은 분들이 놀라세요. 이태승입니다. 무대 중앙 봐주시고요. 한 발자국만 앞으로 네, 감사합니다. 자, 왼쪽 한번 봐주세요. 자, 사선 위도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예, 부탁드립니다. 자, 중앙 한번 다시 갈게요. 위쪽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자,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단체 포토타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포토타임 네, 태승 씨 자리 잡아주시고 멤버 한 분씩 와주세요. 자, 전체 포토타임 갖겠습니다. 먼저 중앙부터 갈게요. 중앙 봐주세요. 좀 더 뒤로 갈까요? 뒤로? 예, 약간 뒤로 예, 약간 뒤로 붙어주시고요. 약간 떨어질까요? 멤버들끼리? 붙어요, 붙어요? 아, 네네. 자, 멤버들끼리 붙어서 자, 전체 포토타임 가겠습니다. 중앙 봐주세요. 아, 조금만 한 발짝만 더 뒤로 가주세요. 약간 V라인으로 V자로 쓸까요? 약간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준 씨가 약간 더 뒤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약간, 예, 그 정도 예, 태승, 예, 그 정도 예, 이렇게 라인 맞춰주세요. 네, 중앙 보겠습니다. 자, 중앙 다시 한 번만 갈게요. 자, 오른쪽 한 번 살짝 오른쪽으로 방향 예, 오른쪽으로 시선 예, 방향 약간만 바꿔주세요. 오른쪽 예, 위쪽 사선 쪽으로도 한 번 봐주시고 예, 오른쪽 네 자, 왼쪽으로 방향 약간 바꿔주세요. 왼쪽 자, 왼쪽 봐주시고요. 네, 잠시 후에 또 이제 중앙을 한 번 할 텐데 어, 포즈 예, 중앙 쪽으로 예, 정면 쪽으로 포즈 하나 부탁드립니다. 뭐, 편안하게 어떤 뭐, 안무 대응도 괜찮고 하트도 괜찮고 V도 괜찮고 개인 표정도 괜찮습니다. 자, 중앙 한 번 봐주시고요. 네, 그 상태로 예, 그대로 오른쪽으로 한 번 방향 바꿔주세요. 오른쪽 자, 시선 오른쪽으로 위쪽도 봐주시고 예, 아래쪽도 봐주시고 자, 왼쪽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왼쪽으로 네 자, 포즈 바꾸실 분들은 바꿔주셔도 돼요. 네,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중앙으로 예, 센터로 마지막 포토타임 감사드립니다. 고스나의 멤버들의 설레는 첫 인사 예,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셋 안녕하세요. 고스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본격적으로 데뷔 쇼케이스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스나인 무대에 퇴장해 주세요. 고스나인 무대에 퇴장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